저희가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는 말인데 분명수록 그건 제약 가능한 것 같아요 멤버 수가 워낙 많잖아요 노래는 짧고 순서에서 크게 나눠주는 거죠? 네 둘 다 1, 2, 3 난 진짜 저 3번 보러 끝났어요 진짜 한 소절씩 부르면 끝날 것 같아요 한 소절씩 부르면 끝나고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메이크업을 받아야 돼 24명이면 어떻게 몇 시간 정도? 합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잡고 후발때 후발때가 한번 나눠지고 그리고 수동 메이크업을 전투적으로 히히 3시 저번에 한 번 사전 녹화 시간 때문에 그 전날 11시 반에 샵을 간 적이 있어요 전혀 전날 11시 반에 샵을 가서 그다음날 아침에 녹화했던 4시 반 맞아요 어 우와 저 미니 콘서트 같은 거 했었는데 제 의상이 누가 가져간 거예요 똑같으니까 스탠바이가 30초 남았어 의상이 없어서 대충 아무 의상이나 찢어서 입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저 한 번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콘텐츠에서 촬영을 하다가 두 명이 빠진 채로 촬영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22명 그 누구도 두 명이 빠진 걸 모르고 그래서 촬영을 끝까지 못 끝났어 누구? 저는 누구? 한 명씩 세면서 누가 없어진 거야 하면서 훌륭한 거